머리를 집어넣었으면 무게를 줄이기 위한 작전이죠. 아무것도 안 보고 한다. 이러다 도대체 뭐까지 집어넣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한기대팀 약간 위기인데요. 여기서 잘 헤쳐나가지 않으시면 골을 먹을 수 있습니다. 헛발질! 위기를 헛발질로 범해나는 한기대팀. 한기대팀 오늘 잘해놨고 있어요. 한기대팀의 역습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. 아랫드팀 골키퍼 지금 자칫하고 있습니다. 지금, 여기에만 살짝, 살짝, 꼴대 대응만 스승을 해라 하면 되는데요. 한앤트는 몰에 있습니다. 여기서 하는 건 아니죠. 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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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어어어!